네 이중 나벨러 입니다. 이중 나벨러 테스트 한번 해보겠는데요 보시면 이 각이 아주 애매합니다.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까지 다 세체 해놨습니다. 항상 같은 자리에 놓게끔 해 가지고 나벨러 하는데 자 이중 나벨러 스타트를 누르고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병조건이 좀 간단스러운데 이렇게 보시면 간격을 다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간격 세팅이 다 됩니다. 파라매티 세팅 해 가지고 여기 투 스탠더 인터밀 같은 경우에 간격 세팅 다 해 가지고 거기로 짧은 거라도 간격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이쁘게. Jews 손. 대략. 10. 3. 4. 감사합니다.